이제 비공식적인 마지막 곡 가로열고 뭐 하세요? 마지막 곡으로 저희 곡 행복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목이 집에 가기 싫어라는 곡이에요 저희 집에 가기 싫기도 하고 여러분도 집에 가기 싫으실 것 같아서 집에 가기 싫어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이 햇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도 된답니다 눈치 보지 말라고요 너를 듣고서 돌아설 수가 없어 너와 함께한 오늘이 아쉬워 지금 나 이렇게 발을 빙 돌리는데 이태로 가라고 넌 믿는 네 꿈이와 그러나 네가 지금 거기서 잠깐만 더 같이 있죠 지금 거기서 아직 달도 안 땄어 아직 못 걷고 싶어 안 모르겠어 더 핑계다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보고 싶어 난 너를 듣고 싶어 너를 듣고서 돌아설 수가 없어 너를 듣고서 돌아설 수가 없어 너와 함께하고 싶은 게 너만 나 너와 함께하고 싶은 게 너만 나 난 지금 너 이렇게 나를 돌려발내면 아쉬울 거잖아 눈물이 맞춰라 그라니 아직도 거고 싫어 잠깐만 다같이 진짜 지금 거고 싫어 아직 잘 더 안가서 지금 거고 싫어 난 모르겠어 든 게 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거고 싫어 집에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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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그냥 거기 싫어 감사합니다 하실 거면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앵콜 할 수 있다고요 앵콜 앵콜 아쉬운 거